강렬 신씨가 진짜 강렬이야 나도 없어요 진짜 강렬이야 진짜 이장현 웰킹글 재판 이누야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반갑다 내가 한 사람으로 닮았어 지난 2004년 서울과 경기도 일산 일대에서 택시기사를 위장 신지철 그 자식한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어서 장현이를 해치려고 한 적도 있어요 장현이가 신지철의 딸인 거야 신지철이 결함을 못 몰라 그럼 이 시리는 왜 기러가냐 이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의 심판대 우리 정의 배고파서 우리 정의 배고파서 그렇지? 우리 재는 깊은데 나도 아버지처럼 살인자가 되는 게 네 엄마를 죽인 놈비야 우리 정의 내느라 또 말자 제발 못 듣겠다 계속 지옥에서 살고 싶어 개새끼야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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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